여기서 뭐해요? 이제 퇴근해요? 안 추워요? 시원하고 좋은데요? 나 이사가고 나서 제일 그리웠던 게 뭔지 알아요? 퇴근하고 여기 앉아서 반풍경 보면서 맥주 한잔하는 거요. 다시 이 건물로 이사 오니까 좋네요. 맨날 오고 싶을 만큼. 그래요? 아! 자, 이사님도. 짠. 그거 알아요? 사회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내가 타인이랑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30cm래요. 뭐 30cm보다 좀 멀면 무심해 보이고 그보다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서운 거리? 30cm보다 훨씬 더 멀리 살 때가 이사 왔는데 많이 무심해 졌겠어요? 조금 전에 기사님이랑 내가 건배할 때요. 30cm보다는 좀 가까웠어요. 뭐 한 25cm 정도? 그런데 부담스럽지도. 그런데 부담스럽지도. 무섭지도 않았어요. 그냥 그렇다고요. 그냥 그렇다고요. 제가 뭐가 없었는지. 그냥 거 찾을 때요. 그냥 조심했죠. 그리고 그러면 또ει. 그냥 tinc sal一樣. 그냥 살려주고 싶어.